제 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 보셨겠지만 58회 우리가 전회차에 비해서 57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꼬아내고 어렵게 출제된 것은 많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생소한 문제가 조금 보이긴 해요. 생소한 사료라든가 자료. 하지만 그 생소한 포인트를 뺀다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을 다 했다고 하면 그 주변을 살펴보고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또한 58회 정도 왔을 때 특징은 저번에 차에서 현대사를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부분을 느낌을 받는데 58회는 확연히 체감할 때 현대사 좀 많이 나왔네 라고 느낄 정도로 현대사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수업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역시 유물류적 문제겠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출동된 빗살무늬 토기는 농경 정착 시작이 생활이 시작되었다. 뭐예요? 신석기죠. 빗살무늬 토기 보이죠? 갈돌과 갈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찾아보자. 1번 가락바퀴 신석기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그래서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서 입고 사용했다라는 것. 원시적인 수공업 신석기. 동굴이나 막집 구석기지요. 그리고 명도전 발량전 화폐는 철기 시대. 철기 시대 한반도에서 중국 돈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와 중국의 교류가 많았다. 네 번째 거푸집하면 청동기와 철기 중에 하나인데 뒤에 세용동검이 나왔으니까 어디? 철기 시대. 쟁기, 쇠수랑 등의 철제 농기구 언제요? 철기 시대. 그래서 신석기 찾아라.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아보자. 좌장군은 어디 나라의 폐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이를 격파해서 나가지 못했대요. 점점점 누선 장군도 가서 합세해서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 남쪽에 주둔했지만 우거왕 고조선의 마지막 왕. 성을 굳게 지킴으로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지금 고조선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 마침내 한 무제는 동쪽으로 고조선을 정발하고 현동군과 낭낭군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여기는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너지죠. 고조선 멸망 후에 한 군현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죠. 국가가 중요하니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라라는 거죠. 1번.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 10월달에 있었으니까 틀렸고 신지읍차는 사만이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도둑질환자 12배 일책시비법은 부여와 고구려. 어찌됐건 고조선은 아니니까 탈락.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체카가 있었어요. 체카는 부족의 경계를 확실하게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범하면 말, 노비, 소 이런 걸로 변상하고 데리고 오는 제도 동해. 자, 왕 아래 상대부 장군. 어디예요? 드디어 고조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을 찾는 겁니다. 배경. 자, 자네 들었는가? 백제동성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 백제동성왕 혼인을 청했다. 자, 그러면 결혼동맹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라는 결혼동맹이니까 결혼소동. 그러면 소지마립간. 그렇죠? 그래서 백제동성왕과 신라의 소지마립간이 혼인동맹,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립간께서 그렇죠? 소지마립간을 얘기하고 있고 이벌천 비지의 딸을 보내신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동맹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소지마립간과 백제동성왕 5세기 때 결혼동맹인데 결혼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경이에요. 왜 결혼동맹을 체결했습니까?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다. 자, 법풍왕이 금강가야를 벼막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6세기 때죠. 그렇죠? 6세기 금강가야의 북속이 있죠. 그래서 신라 법풍왕 때 틀렸고 장수왕 양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라는 거죠. 드디어 장수왕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계로왕을 전사시켰던 이 모습. 그러니까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남진이 들어오고 있다. 연합하자. 끝까지 버티자라는 거죠.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장수왕의 남진정책 2번이 정답. 자, 김유신이 비담과 염증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거는 비담의 난이죠. 그래서 신라 선덕여왕 때 있었으니까 탈락. 영양왕이 온달을 보냈어요. 온달 장군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한참 이후. 6세기 말, 신라 진평왕 때니까 상관이 없죠. 배경을 물어봤는데. 자,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 훨씬 이후 상황이잖아요. 역시 이것도 진덕왕 때예요. 그래서 7세기 때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정확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죠. 이런 문제는 이제 전통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거는 문제 그냥 줬구나. 이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고마운 문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6세기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해서 어디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이때 사다함은 나이가 15세에서 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사다함은 신라의 화랑이에요.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대가야 복속시키는데 활동을. 궁을 세웠던 사단. 자, 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아는 병사들의 습격에 놀라. 막아내지 못했고 대군이 승세를 못하여 마침내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진흥왕 때 가야를 이렇게 복속시켰는데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복속시키죠. 그래서 진흥왕 때 대가야 복속시키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 우리는 보통 이사부 나오면 6세기 이사부 그럼 독도 아니라고. 이사부는 지증왕 때부터 진흥왕 때까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사부 나오면 또 대가야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1번.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 지금 안동도호부하고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나라가 평양에 설치를 했고 이 한반도를 자신들이 복속하려고 했던 야역을 부렸던 거니까 훨씬 이유상황.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봐요? 왜? 신라 얘기고 지금 이건 백제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제 무령왕 때. 왕권 강화. 전혀 상관없죠. 중앙관제가 삼성육부로 전비된 계획이 삼성육부요? 여러분 삼성육부는 바래잖아요. 그렇죠? 바래. 이성육부라고 나오면 고려고. 최고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를 검색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국가를 물어본 거잖아요. 국가. 그렇죠? 그러면 대가야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최고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는 어디를 따져봐야 돼요? 거차이마. 왕. 어디요? 신라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관. 그래서 연맹장. 신라에 대한 설명이니까 탈락이에요. 신라. 요기문 맞는데 지금 요기를 물어본 거니까. 고령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죠.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서 당시에 금관가야가 휘청해요.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멸망은 안 했고. 자, 이 금관가야에서 어디로? 대가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구려군의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대가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우리가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밑줄군 전투가 벌어진 시기. 자, 찾아보자라는 거죠. 음. 자, 이곳은 높은 성벽과 치를 갖춘 백암성이래요. 아, 여기가 백암성이구나. 당나라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당나라의 황제 이세민이 직접 온 거죠. 그렇죠? 그럼 뭐 고구려 성 중에 하나겠죠. 병력의 열쇠와 내부의 분열로 함락되었지만 그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시성. 그렇죠? 자, 밑줄군 전투가 벌어진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다라고 했고 당나라 황제가 쳐들어왔다. 그럼 7세기 때 안시성 전투,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직전이니까 어찌되었건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7세기.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죠. 수나라는 있어요?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일단 당나라가 나와야죠. 당나라. 당나라가 나오려면 한 이 정도 되나? 그렇죠? 이 정도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고구려가 버티고 있으니까 고구려 멸망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장왕이 즉위한 다음에 얘들이 우리가 고구려가 대당 강경책을 선언하잖아요. 연기의 소문이 보장왕을 옹립하고 당나라하고 친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당 강경책을 선언하니까 이때 쳐들어오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라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짜증나지. 두 개 다 찾아야 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찾아야 되고. 그냥 3점이잖아요. 자, 백제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했고 자,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붙잡아 가려고 하였으므로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 유수 유인원이 당과 신라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쳐서 쫓아냈다. 당나라 황제가 자유중량장 왕문들을 웅진도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예요? 백제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해서 항복해 살아남은 사람들 붙잡아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뭐예요? 그런데 지금 당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백제학 공격을 받아서 사비성이 지금 함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공격, 백제 멸망, 이퀄 660년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은 육군을 거느려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수 두상과 부여 융이 나와요. 수군과 군량을 실은 배를 거느리고 백강으로 갔대요.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수해서 주류성으로 갔습니다. 백강으로 가서 외국 군사를 만났대요. 지금 백강 전투인데 외가 지금 4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백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를 도와주고 외가 지원을 하고 있는 백제 부흥운동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백강 전투. 그러니까 지금 보면 660년에서 663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풀어봅시다. 1번. 사천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우리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매기, 통일신라 전투.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나당전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와야겠죠. 틀렸어요.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의자왕이 주기와 동시에 신라를 공격하죠. 그러니 이 이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틀렸어요. 자, 복신과 도침이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것은 뭐예요? 백제부흥운동이에요. 백제가 멸망했죠? 백제부흥운동 있었죠? 그런데 이 백강 전투는 뭐예요? 마지막 전투잖아. 그래서 왜가 전투... 그... 저 뭐야? 백제부흥운동을 지원을 했지만 끝난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는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요? 이러한 백제부흥운동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요. 4번. 개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하였다? 황산벌에서 항전하고 황산벌 전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비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전투예요. 바로 직전 전투. 아, 안타깝다. 그렇죠? 탈락. 자,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왕으로 채궁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고구려 부흥운동. 그렇죠? 그래서 신라 문무왕이 고구려 안승에게 이렇게 고구려 유민 안승에게 이렇게 너 이제 왕으로 책봉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 훨씬 이유 상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꾸은 시기에 신라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 이것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에서 들어온 물품을 매입하고자. 자, 신라. 그 수량과 가격을 기록해서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매신라물해라는 문서입니다. 통일를 이루고 구주오수경을 설치한 이후 시기에 일본과 교역하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신문항 때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구나. 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여러분,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죠. 고려. 조세 수치를 위해서 출락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언제죠? 이것은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니까 신라신문항 통일신라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낭낭등에 수출하였다? 그럼 어디예요? 가야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자,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우경을 처음으로 실시했으니 이거는 삼국시대 6세기 신라 지중앙 때. 자, 수도에 도시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시장을 관리했는데 이 도시부는 백제 22부 있었죠. 백제 22부 중에 하나가 도시부야. 그러니까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 정확하게는 통일신라와 관련된 얘기는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정효공주묘. 그럼 벌써 끝나야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있어요? 공부 안 한 거지. 자, 이것은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묘지입니다. 묘지의 내용 중 왕을 황상이라고 부르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발해가 대내적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해의 문왕은 좀 안타깝죠. 둘째 딸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넷째 딸까지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혜공주묘 고교의 양식을 따서 돌식 굴방 무덤이고 네 번째 딸 정효공주묘은 중국의 양식을 따서 벽돌무덤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화가 아니고 지금 국가를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발해예요. 발해에 대한 설명. 1번 기인제도 고려잖아요. 고려태죠. 정사함회의는 백제입니다. 그렇죠? 최고행정관서로 집사부를 두었으니 신라고요.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을 했다. 이것이 발해죠. 발해의 최고 대학교. 4번이 정답이고요. 광독준풍의 독자적 용어는 언제예요? 고려 광종대죠. 고려신하니까 틀렸죠. 정답은 4번 쉽게 도출이 됩니다. 발해. 9번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상황 이후에 있었던 예. 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어떤 왕인지는 몰라요. 태조는 장세계명에서 정예병사 만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견환이 등장을 했죠. 그렇다면 아하 태조는 누구요? 고려 태조니까 고려 왕건을 얘기하고 있다. 자 견환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을 침입을 했어요.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포석정에 가서 놀이터잖아요. 연일 즐기러 와. 적이 오는 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견환이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견환이 신라 왕궁에 쳐들어가서 신라 왕을 살해하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승환을 이렇게 앉히고 이제 말 잘 들어 그러고 태각하는 과정에서 이 태각하기 바로 직전 이 상황 싹 다 죽여버리고 야 우리 이겼다. 이제 견환이 태각하자라고 해서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이에요. 그럼 태각하는 후백제 백제가 이제 태각하죠. 신라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고려가 어떻게 하겠어요. 신라를 지원을 하잖아. 근데 좀 늦었죠. 그래서 태각하는 백제와 후백제와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이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자 1번 자 김홍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김홍돌의 나는 7세기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세기 신문왕 훨씬 이전 상황 탈락. 장문유가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지금 발해가 그 발해 무왕 때를 얘기하고 있지요. 이렇게 틀렸고 자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궁예가 나라를 어떻게 안다는 이전 상황이죠. 그리고 고려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틀렸고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건 신라말 진성 여왕 때에요. 이 일이 있기 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백제를 지원했으나 여기에서 패배하고 930년에 가서 다시 한 번 붙죠. 고려와 백제가 붙어서 고려가 이기죠. 고려가 이제 복수하고 여차저차해서 935년에 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라 사람들이 자 우리 고려에 투항합시다. 라고 해서 투항을 해요. 그래서 935년에 신라왕 경순왕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바치니 그때 했던 왕건의 모습은 뭡니까? 사심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935년이니까 이 상황 이후 상황은 5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번 밑줄군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여기는 범일대사가 창건한 굴산사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죠? 거대한 당간 지수는 이 절의 규모와 위상을 보여준다. 자 굴산사는 가지산문 가지산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개창 이후 선종불교가 유행하던 이 시기에 참 끝났네요. 그렇죠? 선종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유행하던 언제? 신라말 상황. 그렇죠? 선종이 유행했을 신라말을 얘기하고 신라말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죠. 원광이 세소 오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삼국시대 아니에요. 신라진평왕 때. 김대문이 화랑세기를 저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은 신라중대. 김대성이 불국사. 이것도 신라중대. 최치원인이 진성여왕에게 시무처로 이거 신라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자장의 건의로 활용용사 구축목탑이 건립된 거 이건 삼국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덕여왕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말 상황을 찾아라. 하나 찾았네요. 그렇죠? 이거 뭐 어려워? 근데 왜 3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쉬운 문제. 거져주는 문제 맞춰야죠. 신라말을 찾아라. 우리가 4번 신라말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제휘기관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야죠. 과거 합격자 명단을 보면서 말한다. 몇 해 전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에 각각 경학박사, 의학박사 한 명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냐. 송승연, 정보인 등 박사들이 정성서를 가르쳐 성과가 있는 터입니다. 12목을 설치하고. 고려네요. 지방민에게도 학문을 권장하는 과이네트에프와 배서 고생한 송승연에게 국자 박사를 제수하고 전보인에게 공복과 쌀을 하사하시오. 12목 나왔죠? 박사, 의학박사, 경학박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려시대. 특히나 12목 설치를 얘기했으니까 고려 성종을 얘기하겠죠. 고려 성종 때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자, 1번 쌍기의 권이 과거제 고려 광종이죠. 관학진흥을 위해서 양형고를 설치하였다. 예정 때고요. 국자관을 성균관으로 계칭했다. 국자관을 성균관으로 계칭한 것. 성균관의 이름을 바꾼 것은 충렬왕. 그렇죠?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것은 공민왕. 그렇죠? 아무튼 성종과는 거리가 있고 최승료의 심의 28주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을 정비했다라고 고려 성종. 정확하게 4번에 정답이 있고요. 정규와 개백요서, 계율, 관리지침서를 지금 나타냈던 태조 왕건을 얘기하죠.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사회시책으로 오른 것. 왕이 명했습니다. 도성 안에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역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돌림병,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제도감을 설치하고 치료하고 시신과 유교를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매장해라. 중서성에서 알렸다. 지난해 관서의 서두의 주연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궁주리고 있었는데 사창과 공예에 곡식을 내어 경쟁을 원조하고 가난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위창을 열어라. 라는 거죠.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구제도감과 의창이 나왔잖아요. 이 시대는 언제예요? 고려 시대예요. 정확하게는 고려 예종. 이때는 성종이니까, 아, 의창이니까 고려 성종 이후. 그렇죠? 어찌 됐든 고려를 찾았어요. 자, 유랑민을 구유로 하는 활인서를 두었다. 이건 조선시대죠. 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준 진대법은 고구려. 그렇죠? 자, 국산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선방. 이것은 세종 때. 약학대, 백과사전.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차료, 구황차료.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시대, 명종 때.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 고려, 광종 때. 고려시대. 그렇죠? 5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런 문제는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보면 고려시대. 고려시대 찾는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러면 가가 어느 나라냐, 혹은 어느 민족이냐를 찾아야죠. 병마사 고려시대네요. 박서는, 박서가 김중원에게 성의 동서쪽을, 김경선에게는 성의 남쪽을 지키겠습니다. 가의 대군이 남문에 이르자 김경선은 12명의 윤맹한 군사와 여러 성의 별초를 거느리고 있고, 별초,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우별초가 모두 땅에 엎드리고 응하지 않자 김경선은 그들을 성으로 돌려보내고 12명의 군사와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박서와, 박서 장군과 김경선 장군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시대는 고려 무신 집권기 때예요. 그래서, 당시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의 1차 침입이에요. 그때 1차 침입, 우리가 누구만 기억해요? 박서 장군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박서의 규주성 전투, 이렇게 하는데 이때 같이 함께 싸웠던 김경선 장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서, 김경선 장군이 나오고, 지금 보면 몽골과의 항쟁 중1차 규주성 전투를 얘기하고 있다. 몽골이 쳐들어온.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가 어디예요? 가가 몽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골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라는 거죠.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한 건 시대가 언제예요? 세종 때, 조선시대. 그렇죠? 그리고 여진과 관련이 있죠. 여진 보라는 거. 서일을 보내서 소송룡과 외교단판을 벌였으니 거란의 1차 침입, 몽골과는 상관이 없죠.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것은 여진을 제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진.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한 것은 2차 침입 때죠. 누구? 몽골이 쳐들었을 때. 이때 최후 정권이 야반도 주식으로 강화도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몽골 애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몽골과 관련되어 있는 건 4번이죠. 자, 5번.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건 또 고려 말인데 고려 말 우왕 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최무선. 그래서 누구와 전쟁입니까? 외구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진이 쳐들어왔다. 여진과 관련이 있고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외. 여기는 몽골.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가 1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14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몇 해 전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화폐를 유통시켜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편익을 꾀했으나 널리 활용되지는 못한다. 주현의 명령에서 주현. 그렇죠? 음식점을 열고 백성들에게 화폐를 사용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해라. 라는 거죠. 이 조선시대 감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주전도감 얘기가 나오고 돈이 안 돈다라고 해서 왕이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조선시대는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가면 돈이 막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고려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이거 고려 숙종 때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 특산품으로 솔른부의 말. 바래죠. 바래. 그렇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했다. 송방. 전국적인 유통망을 설치했다. 조선 후기. 사상의 발전.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개했다. 이거 신라죠. 통일신라.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건 또 상국시대의 신라를 얘기하고 있죠. 신라 지중앙. 그래서 지금 고려시대 찾아라. 라는 건데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15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 백과사전 어떤 거냐. 시대는 고려 후기다.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평서사시로 동국 이상국집 이규본데요. 실려 있다. 왕 탄생 이전의 역사 출생 건국 유리왕의 즉위과정. 저자 이규보에 감상이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왕. 동명왕편. 그렇죠? 동명왕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번. 고구려기의 승의식이 반영되었죠. 당연하죠. 동명왕 자체가 고구려의식이지요. 그래,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규보에, 아, 이규보래. 저거 뭐야. 유득공에 바래고지요. 이규보 이렇게 나오니까 유득공에 바래고. 그렇죠? 자, 3번. 사초시정기. 이건 뭐예요? 실록이죠. 조선왕조. 실록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것은 뭐, 일연의 삼국유사 정도가 되겠죠. 자, 연전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 그렇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래서 동명왕편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 흙으로 빚은 푸른 봄을 흙으로 푸른색을 만드는 것. 자, 그럼 뭐, 도자기?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려시대 귀족문단을 보여주는 비색. 순청자와 순수청자. 음각한 부분에 벡터와 흙토를 채워서 화려하게 장식한 상감청자. 고려청자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감청자, 순청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야, 이건 뭐야? 그렇죠? 이거는 1번은 독이 연유 이나문 항아리입니다. 신라 거예요. 와, 그렇죠? 2번은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정병이죠. 그렇죠? 천동, 은입사, 표류수금문 정병이에요. 고려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청자를 찾아야 되니까 거리가 좀 있고 3번, 뭐예요? 3번이 상감청자, 운항문이 매병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조선시대 거잖아요. 그렇죠? 백자, 청하, 매중문 항아리입니다. 5번은 또 뭐야? 그렇죠? 5번 분청사기 3강, 운용문 항아리입니다. 조선시대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는데 상관없죠? 우리는 지금 봤잖아요. 방금 청자. 청자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맞아요. 그렇게 배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자, 1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을 찾아봐라. 시기. 그런데 지금 가가 여기 있으니까 앞뒤 거를 찾아봐야겠죠. 자,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전하, 사불가로니.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계였죠? 우왕이 지금 뭐예요? 요동을 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 도감을 설치하고 심덕부로 어, 새 도읍이 정해졌대요. 반사로 임명하여 군고를 조성하게 하시오. 롱을 받들겠다. 그러면 이가 커서 이가 된 것이. 그렇죠? 이성계. 그렇죠? 조선. 그런데 지금 새 도읍이 정해졌으니까 한양으로 천도한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392년에 나라를 개창하고 2년 뒤인 1394년에 한양으로 천도했죠.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1388년에서 1394년 이 고려 말, 고려가 멸망하고 그리고 조선이 개창되는 이 사실을 지금 물어보겠죠. 1번.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과는 넘어갔다. 그렇죠? 성종 때. 조선시대 성종 때. 2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정해졌다. 과전법.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391년에 공양왕 때 추진됐으니까 2번이 맞겠죠. 그렇죠? 이 상황이 딱 들어간다. 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시작은 세조, 완성은 성종. 그렇죠? 연분구등법을 시행해서 수치체제가 정비되었다. 전분육독법, 연분구등법은 공법으로서 세종이 시작합니다. 음악이론을 집대성한 악학괴범, 성종이죠.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다라는 거예요. 2번 정답. 자, 우리가 1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해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해. 생물년대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네요. 자, 경력, 통신부사. 통신부사. 청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예요. 울산의 아전 출신으로 호는 학파. 시원은 중숙이고요. 수십 차례 어디에 파견됐고요.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조선과 어디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견선, 무역선. 입항 규모를 정한 어, 계획약조가 나왔네요. 계획약조. 자, 세종 때 조선과 일본의 어떻게 보면 무역 규칙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견선, 그리고 세삼이도 이렇게 할 테니까 이대로 따라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삼이도 몇 선, 세견선이 몇 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 사이에 조선과 가 사이에 가는 일본 외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 그래서 경성, 경원은 우리나라 지도에 있을 때 이쪽이니까 여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광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건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광군은 거란 대비예요. 거란이 쳐들어온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부산포, 제포, 연포에 산포를 경영했으니 왜? 일본에 대해서 야, 니들 이렇게 요기 열어줄 테니까 여기에서만 무역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일본과에 관련된 내용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사절 왕래를 위해서 북평관을 개설했는데 여진을 접대했던 여진사신단을 접대했던 한양에 만들었던 것이 북평관이에요. 희한하게 북평관이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지금 찾아왔어요. 정답 몇 번? 4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군 전하의 제위기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왕!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오방의 풍토가 같지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데 각기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했다. 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 그렇죠? 자, 이에 여러 도의 감사의 명하기를 주현의 나이 든 농무들은 농무들을 방문해서 농사지은 경험을 아뢰기하고 또 신 정초에게 그 까닥을 덧붙이게 했다. 중복된 것을 버리고 요약한 것만 뽑아서 한 편의 책으로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했다. 근데 만약에 농사직설이 빠진다고 해도요. 우린 이 정도면 농법서고 정초가 등장을 했으니까 세종 때 농사직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종 때 세종 때 있었던 사실 예약을 정리한 가래집납이 야, 가래집납 이제는 익숙하게 봐야 돼요. 예전에 가래 야, 왜 이런 걸 냈대?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이제 종종 출제가 되니까 좀 우리가 익숙하게 해놔야 됩니다. 가래집납 아, 그래서 숙종 때 김장세명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 의가 완성되었으니 성종 때 아동용 윤리 역사교재인 동몽선습 야,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 가끔 나오는데 등장을 했어요. 아, 중종 때 자,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제시한 삼강행실도 등장했네요. 이제 세종 때 윤리석 그렇죠? 삼강행실도 그래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림으로 보고 이제 파악을 해라 또 한글까지 적혀있는 그림 윤리석 세종다운 책 삼강행실도 4번이 정답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악지병 성악 10도는 이황 성악지병은 이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세종 때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기구를 찾아라 라고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데 추한급 구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도 모르겠다. 자, 이 책은요. 조선시대 왕명으로 아, 조선시대 왕명으로 가해서 중재인을 추국한 결과가 아 자, 중재인에 대한 신문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옥이라고도 불린 무엇은?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했고 판사,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고요. 여기에 진짜 재판장은 누구야? 판사는 누구예요? 왕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곳 어디예요? 의금부입니다. 그렇죠? 의금부에 대한 문제예요. 자, 1번 국왕직 속의 특별사법기구였다라는 거죠. 왕이 야, 의금부 야, 내가 재판할 테니까 거기 있어. 그렇죠? 엄청 무시무시한 곳이죠. 1번이 정답 2번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 소격서예요. 소격서는 이제 도교인사를 했던 곳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로 불린 곳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겠죠. 그렇죠? 자, 5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석연권을 행사했다. 양사의 동의를 얻어야죠. 사헌부와 사관원을 얘기한다.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사관으로 기용되었다. 이건 정조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규장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군부에 대한 설명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좀 쉬운 문제 자, 2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밑줄 그은 이 부대 군대를 물어보고 있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시된 이 그림은 이 부대의 분형인 북일령과 북일령과 활태의 분결을 묘사한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진왜랑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편성된 이 부대는 직업군인의 성격을 띈 상비군.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군이었겠죠.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중앙군을 창설했으니 삼수병을 양성했잖아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훈련도감이죠. 그래서 선조 때 유성룡이 권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초충부대도 만들어야 된다. 삼수병을 양성하자. 훈련도감. 그렇다면 지금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지금 2군이 나와. 1번 용어군과 함께 2군으로 불렸다. 라는 거죠. 2군 6위 고려의 중앙군이잖아요. 응양군 용어군을 얘기해요.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이건 삼별초지요. 그래서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 양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려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주, 진군 그 밑에는 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도에는 누가 배치돼요? 주, 현군이 배치되지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사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지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이 정답. 자, 5번 국왕의 친이부대로 수원, 화하성에 외형을 두었다. 이거 정조 때잖아요. 장영영. 그렇죠? 정조 때 장영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4번 훈련도감 4번이 있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를 풀어야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왕에게 이괄 이괄의 난인가?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해서 고에 받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왕은 반역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괄의 아들인 이의전을 잡아오라고 명했고 이에 이괄이 열받아서 난을 이괄의 난이네? 그렇죠? 이괄의 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조때죠. 자, 나 최명기를 보내서 오랑캐에게 강화를 청하면서 그들의 진격을 늦추도록 했다. 왕이 수구문을 통해서 남한산성으로 향했고 별난이 창출간에 일어났기에 도움으로 따르는 신화도 있었고 성한 백선의 통곡소리가 하늘을 뒤흔들었고 초경을 지나 왕의 가마가 남한산성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 때 병자호란 때 이 사이에 있었던 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정묘호란? 모르겠다.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정봉수가 용물상성에서 한전하였다. 어? 정묘호란인데 정묘호란 1번 정답이네요. 이건 들어가죠.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순을 거두었다. 이건 임진왜란이잖아요. 지금 언제예요? 인조 때인데 지금 선조 때잖아요. 틀렸어요. 그렇죠? 이전 상황. 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역시 행주산성 임진왜란 때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가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서인 세력의 폐무살 질 이후로 반정을 일으켰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인조 반정이죠. 그러면 지금 자, 이괄의 난이 있었는데 이괄의 난은요. 이괄의 난은 인조 반정을 성공을 시키고 그리고 공신책봉에서 이등공신이 되었잖아. 이괄이 거기에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조 반정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조 반정. 그러니까 인조 반정 지금 이괄의 난 이전의 인조 반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좀 바로 직전 상황을 얘기했어요. 안타깝다. 그렇죠? 틀렸어요. 인조 반정. 자, 정혜리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 이건 선조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조 때 있었던 1.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입니다. 그렇죠? 1번. 저 정묘오란.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 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오른 것. 국가를 찾아 봅시다. 자, 오늘 알아본 늘 지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2변 정도도. 어디야? 모르겠다. 그렇죠?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아, 의주에서 연경 표시한 것이고 조선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서 어디를 왕래했는데 이 사행에 참여한 만상은 국제 무역으로 아, 국제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사상이고요. 의주상인이잖아요.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이잖아요. 조선 후기는 청나라. 그렇죠? 지금 연경 청나라의 도시를 얘기하는 공연이니까 지금 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청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 국가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을 찾아봐라. 1번 박위 스시마 섬이잖아요. 박위를 박인해서 근거지를 통발했다. 스시마 섬 탈락. 자, 백두산 정기비를 세워서 국경을 정하였다? 누가? 청나라가 부르잖아요. 우리 백두산에서 모이자. 그래서 청나라 사신 목국 등과 조선의 박권이 가서 거기에서 백두산 정기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청나라와 관계가 있지요. 그렇죠? 2번이 정답.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우리 동평관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거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동평관은 일본 사신 접대관이에요. 자,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영토를 대찾았다라는 거요. 쌍성총관부를 유인우 장군을 불러서 국민왕이 가서 치고 와 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이 쌍성총관부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원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원정책이잖아요. 원나라 몽골 그렇죠? 국민왕 때 자,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일본과 관계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청나라와 관계된 내용은 2번에 있어요. 이런 문제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고 그렇죠? 자, 24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라. 남편은 세상을 떴으나 뱃속에 아기가 있었대요. 포대기로 싼 갓난아이 장정으로 군적을 올려서 애기한테 군포를 내라. 세금 내라. 문이 닫고 찾아와서 군포를 바치라고 도촉한 이게 지금 열받는 상황이죠. 삼정의 문란 중에서도 군역의 문란 군대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자, 이것은 정민교의 서사지 군정탄입니다. 아, 이 작품이 표현된 황구참정 그렇죠? 애기한테 세금을 거뒀잖아요. 폐달라 하고 해결하고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설치하고요. 양역제도를 개선했다라는 거죠. 군포 두필 냈던 거 50% 깎아줘. 그래서 한필로 내기했던 영조의 균역법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왕이니까 영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조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자. 수도방위를 위해서 금위형을 창설했다. 이것은 숙종대지요. 그래서 5군영의 완성.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재조를 정비했던 것은 영조지요. 영조. 2번이 정답. 자, 3군부를 부활시켜서 군국기물을 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를 좀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고종대 흥선대원군. 초계문신제를 실시했고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했습니다. 정조대 초계문신제잖아요. 그렇죠? 자, 전세를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 인조대지요. 그렇죠? 인조대. 그래서 영조와 관련된 건 2번에 있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번.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찾아보자. 조선시대의 지격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 아, 힌트? 아, 모르겠다. 자,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었다. 여러분, 단안이 뭔지 모르시죠? 그렇지? 단안은 향리의 명부예요. 그래서 향리의 나이, 어디 소속 이런 것들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연조기감의 연역이 수록되었다. 이게 한 10회 전 회차에서 출제가 되었던 연조기감인데 이진흥이 이렇게 연조기감을 책을 만들었는데 향리들의 사적을 집약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방의 행정신무를 담당했다. 우리가 이 두 개는 모르겠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잖아요. 지방의 행정신무 누구야? 향리잖아요. 향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해 들어갈 내용 향리에 대한 내용을 써봐라라는 거죠. 상피제의 적용을 왜 봐도요. 이곳은 지방관의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령이나 관찰사 잡과를 통해서 선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향리가 그냥 세습되는 거잖아요. 잡과를 통해 선발되는 것은 기술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관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찰사 이방 호호방 등 육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향리죠. 향리 지방의 행정신무를 담당했고 이 향리들은 보통 한 두 개 세 개를 겸직하죠.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이것은 귀족. 그래서 오프 이상 관리들에게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향리와 관련된 내용 어디에 있습니까? 4번에 있습니다. 4번 자 하나만 더 해보자 라는 거죠. 26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해미 순교 성지 국제 성지로 지정 해미 순교 성지가 전세계 30여 곳 밖에 없는 국제 성지 가운데 하나로 지정이 됐습니다. 병인박해 때 당시 무슨 신자들이 천주키 신자죠. 죽임을 당한 곳이죠. 그래서 근대사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종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천주교지요.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 미륵신앙. 그렇죠? 조선도독의 미륵신앙. 시기를 물어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정확하게 종교를 물어봤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동경대전 그리고 용남유사 동학의 경전 동학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해 생활 운동은 원불교잖아요. 당군 숭배사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것은 대종교고요.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쪽에 있는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이 서학을 공부할까? 라고 하다가 남인 출신 실학자들이 어? 이거 종교인데? 그러면서 발견을 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종교로 발전을 시킨 게 천주교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번이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요. 힘드니까 쉬어야죠. 그렇죠? 한숨 돌리고 조금 쉬었다가 27번부터 들어갑니다. 쉬었다 합시다.